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밖에 촬영장이라서 조금 춥네요 이렇게 병원을 둘러싸여 있어서 많이 다 쓰시고 있습니다 폴라로이드가 있고요 어디 들고 있는 게 뭐지? 강아지 강아지를 들었다고 응 꽤 됩니다 어머! 크라운 분에 저희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마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네! 그럼요 그럼요 뭘 해도요 조금 유지하게만 보여요 Like 이미 없는 말이 아냐 세상과 시간은 빨리 변해가는데도 소통하는 방식들은 왜 안 되는데 It's too bad You better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다 대단해가지고 선글라스 끌고 다 같이 좀 여길 바를 것 같아요 화이팅 고 저는 오늘의 네일 자랑을 다시 하러 왔습니다 얘는 이제 제 옷이랑 맞춰서 됐는데요 초록색에다가 약간 이런 니테일 이제 여기를 드릴해서 피어싱을 끼워 놓은 거에요 그래서 이 피어싱 입니다 약간 스토리도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의미부여 많이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노래의 모든 게 기대되는 느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쁘쥬 좋은 거 같아 맞아요 럭셀 같아요 내 취향이야 오케이가 됐나 보네요 집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괜찮죠 아 귀여워 내가 가는 거 찾아보세요 Down doors 아이들 기분이 일어나고 있는 국뽑 deserve 여름 딱 дел 미안 하루 종이요 집 사이 그리고 깜짝 출연해주신 장윤수 선배님 이거 그게 맞나? 어떡해 저 진짜 멘트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? 열심히 할게요 영상에서 잘 볼 수 있겠죠? 진짜 너무 설렉살렉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역시 너무 재밌고 빨리 우리 마이블들 앞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실감이 조금씩 더 나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봐요 바이